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미녀, 칠순잔치, 그리고 각종 이벤트, 그리고 송년회 같은 거를 주로 담당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일을 하는데, 인천에 오시면 기빈 리딩을 하시죠. 그리고 석파에 가시면 19층에 또 하나 있어요. 또 그리고 국평 관광호텔 아시죠. 네, 그리고 주황장 앞에 보시면 동화나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화나라, 옛날에 뮤디컬 웨딩홀 했던 자리인데 사랑병원 위쪽에 있어요. 동화나라. 제가 인천에서는 예전에는 상하나무, 저기 송도의 코리아 웨딩홀, 그거는 이제 다 떨어졌고요. 지금 현대는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 가시면 시네마파크, 그 다음에 안산에 가시면 아도로 웨딩홀, 제가 이렇게 전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예술단에서 멋지게 또 연습실 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을 한다고 해서 잠시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려고 자리에 왔는데 제가 요즘 한 3주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노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냥 한 개만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미리 음차를 끊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장님 여기 매달리기가 어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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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날 거예요, 여기. 네. 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